계속해서 쌓여 나가면서도 정체되지 않고 화석화가 되지 않고 로보트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디어들을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노하우들을 축적해나가고 이런 거가 저한테는 숙제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석입니다. 메스 스터디스라고 하는 설계사무소를 꾸려가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메스 스터디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됐냐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물리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메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루는 그런 프랙티스였으면 했고요. 건축이 매체화되면서 다양한 관계를 하면서 타임 스페시빅한 건축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링돔 같은 게 그런 좀 특별한 예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천 개의 훌라우프를 가지고서 임시로 만들었다가 그 집타이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가위로 다 잘라서 다시 다 나눠주고 끝나는 거의 낭비가 없는 그런 컨셉이었죠. 건물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사이트 스페시픽하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공간을 당연히 특정한 어떤 조건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어떤 건물 어떤 구조물이든 건물을 전제로 하는 어떤 시간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은 한국의 비키지안의 공간을 쇼시픽한 사이클을 통해서 다른 시발점에서요. 이 영상은 이제 전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기를 바라고 하는 Spiel관을 чего 있느냐 다. 그는 저도 ETB에서 우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통한 인플로운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한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낮은 날이 있어. 이곳은 이곳에서의 지속이 강한 기온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과 또한 지속과 또한 지속과 지속은 지속과 지속과 지속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보면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파일이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본인은 디자인의 공간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구간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커버, 섬이옵니다. 이 부분에 we use this Korean 한국 letter as an alibi to create appearance coming from that but it has interesting porosity and also enclosure at the same time. instead of having it completely open you view other surroundings like Chagyeong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picture frame window pressure, you can perceive it that way. That is my favorite image. It shows my favorite architectural finishing material which is the people. I think most architects would agree with that. They like to have their building happily covered completely to the point of it's invisible by the people so that it hides all the flaws and everything but it's full of light. 그리고 다른 것은 작품과 작품입니다. 미싱매트릭스는 다양한 공간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건물입니다. 한국의 엄청난 도시화를 쭉 제가 살면서 처음부터 겪은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이라는 데가 지금처럼 과밀하게 다 채워진 상태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비도시적인 것들과 도시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그런 데서 뛰어놀고 이웃들이 옆집만 있는 게 아니고 윗집 아랫집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의 어떤 일종의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제 어린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좀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거는 건축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업무 환경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는 갈수록 21세기에 들어서 그런 어떤 위계를 없애려고 그러고 수평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어지는 공간은 갈수록 수직화되고 있거든요. 도시가 아닌 지역들. 그런 데서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에 항상 관심이 있어 왔는데 다음은 아마 굉장히 잘 알려진 미국으로 치면 구글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로서 레코네이션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자발적으로 서울을 떠나서 굉장히 진취적인 어떤 기양살이를 하는 여기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소통의 방식이나 어떤 하나의 워크 베이스 커뮤니티로서의 어떤 이상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공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벌써 한 5년째 되는 저희가 관계를 했었어요. 지금 서울 사람들 350명이 내려와 가지고 어떤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 가면서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런 특별한 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가로서 참여하게 된 게 저희한테는 지금 열심히 구상하고 있는 게 사용자들한테는 몇 년 후에 현실이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가 미래거든요. 남들보다 좀 먼저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을 담아야겠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